그 사람의 음악 취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다 귀하게 모신 손님의 음악 취향에 다 같이 빠져보는 시간이에요 나르샤의 음악송 국민 자연인이자 원조 희극인 1등 체육인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음악인의 타이틀까지 모두 쟁취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능력 캐릭터 개그맨 이승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카메라가 우리 이승윤 씨만 찍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제 원샷 카메라군요 원샷 네 반갑습니다 야 이승윤 씨 나오셨다 아니 저 옆에 그냥 앉아계시는데 에너지가 그냥 제가 좀 기온받는 느낌 들어서 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산에 전기가 저한테 있어요 아 진짜 그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산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그럼 언제 산에 다녀오셨어요? 한 3일 됐나요 그래서 전기가 느껴진다 그렇죠 느껴지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해서 이런 에너지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백선영님께서요 아카라 인별그램에서요 이승윤 씨 나온다는 거 보고요 오늘 꼭 들어야지 했어요 저 이 노래 알아요 닥치고 스커트 제목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신곡 벤치프레스가 나왔는데 네 이거 그 전 노래 아니에요? 네 체험 노래네요 감사합니다 선영님 이거 이전 거예요 최근 노래 좀 많이 들어주세요 벤치프레스 선영님 7650님 와 이승윤 씨 나온다길래 보라를 켰잖아요 진짜 조인성 씨 다음으로 이승윤 씨 좋아합니다 아 7650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조인성 씨 다음이에요 지금 네 뭐라고 할 말 너무 극찬이라 이거 뭐라고 받아야 되지? 그만큼 정말 애정하는 연예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7650님 네 우리 황태경 님이 노래 들어봤어요 어 뭐 기대와 다르게 고급지던데요 와 음악 부심 가질만 합니다 네 모두가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깨보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 진짜 완전 정통 힙합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김수정님께서요 승윤님 지난주에요 전참시에서 무인도 들어가시는 거 잘 봤는데 고생 엄청 하시던데요 저도 봤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고생이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거는 또 이승윤 씨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또 그래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승윤 씨 이제 모셨는데 다짜고짜 살롱 미션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미션을 함께하면서요 우리 초대손님이랑 저랑 친해지는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오자 토크를 준비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우리 이승윤 씨가 무조건 다섯 글자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스피디가 필요해요 자세한 얘기는요 저희가 다 듣고 돌아와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준비되셨죠? 떨려요 이거 괜히 아 그래요? 네 자 가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운동하고 오셨나요? 운동 안 했음 이승윤에게 운동이란? 삶의 일부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운동 초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일단 그냥 가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생선 대가리? 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자연인 촬영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은? 이거는 부대치개다 3대 운동송 자랑하러 오셨는데 처음에 음원을 내게 된 계기는? 하고 싶어서 멋있다 오늘 신곡을 생 라이브로 불러야 되는데 지금의 심정은? 집에 갈까나? 가장 경계하고 있는 라이벌 개가수는 누구? 라이벌 없음 개그, 운동, 자연, 음악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운동 포기해 와우 동명 2인인 가수 이승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역시 이승윤! 야 시원시원하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짜고짜 오자 토크 진행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텐데 이 노래는 이승윤 씨가 뽑은 본인의 인생 노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노래가 인생 노래이시죠? 저는 이 방탄소년단의 Not Today 자연에 가려면 촬영하러 가려면 보통 한 4, 5시간 걸려요 가는 중에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제 잠을 딱 깨우는 그런 노래였는데 뭔가 좀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죽어있던 에너지가 막 살아나고 저를 다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그럼 저희가 방탄소년단의 Not Today를 듣고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승윤 씨처럼 에너지 필요하신 분들 같이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듣고 올게요 기운이 막 쭉쭉 솟아나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네 방탄소년단의 Not Today 듣고 왔고요 우리 이승윤 씨 인생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승윤 씨가 또 아미로 유명하신데요 방탄소년단 처음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하러 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우연히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 Not Today라는 노래를 근데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또 찾아봤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그걸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나는 과연 이들처럼 열심히 살았을까 난 산을 더 타야 된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선 대가리를 먹고 그랬어도 이들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빠져들게 됐어요 아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저도 생선 대가리 한번 먹겠습니다 먹어야 돼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저께 BTS 온라인 콘서트 그러면 보신 거예요? 당연히 봤죠 와 진짜 찐 아미시구나 네 그날 일도 안 잡았습니다 이거 보려고 온라인 콘서트 보시려고요? 와 우리 PD님 좋아하시는 거 봐 야 동병성년 아 포방포 네 아 또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PD님이 야 여러분들 에너지 많이 받으세요 이 노래로 가족 모두가 아미가 됐어요 아 진짜 우리 아들도 8살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BTS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기상송이구나 기상송 요즘에 마 유니버스 나오고 있어요 와 멋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아니 뭐 영화 공부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이승현씨 최애 멤버는 누구세요? 이게 원래 진정한 저는 진짜 이게 멤버들의 매력이 다 있어가지고 맞아요 월하스묵 꿈틀 항상 바뀌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화요일인데 누구? 오늘은 태형이에요 아 오늘은 또 오늘은 태태 오늘 태태 오늘 아 PD님 계속 질문해 왜 좋아하냐고 뭘 자꾸 물어봐 PD님 사신방송인가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네 자 저희가 방탄소년단 얘기해봤는데 네 일단 노래 듣기 전에 우리 이승윤씨랑 살롱미션 오자 토크를 진행해봤잖아요 네 김수정님이 아우 그냥 막힘없이 말씀도 척척 잘하시네요 하시고요 최인영님께서요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는데 목소리가 스윙스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느꼈거든요 노래할 때 목소리가 그리고 되게 비슷하다고 랩할 때 일단 톤 자체가 완전 베이스가 강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스윙스씨를 뵌 적이 없어서 실제로는 김지연씨가요 승윤씨 라디오 목소리가 더 섹시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허스키 보이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굴이 되면은 그냥 목소리로 들어도 섹시할 텐데 아니야 아니야 이제 목소리만 들으면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승윤씨 진짜 실제로 그 아우라를 많은 분들이 진짜 이게 다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멋진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오자 토크에서 궁금한 점을 저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운동하고 오셨나요 에서 운동 안 했음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오늘은 원래 아침 시간에 운동을 주로 하는 편인데요 어제 백신 맞아가지고 오늘은 저기 쉬었어요 저도 어제 맞았거든요 약간 조금 확실히 몸이 조금 처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운동 오늘은 쉬자 내일까지는 조금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쉬었다가 하려고요 네 자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운동 초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네 일단 그냥 가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망설일 시간에 일단 몸을 움직여 보라는 의미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는 사이에 나는 운동복 사야지 뭐 사야지 이러면서 또 운동 안 간다 뭐 헬스 한번 가볼까 뭐 일단 망설이지 말고 그냥 가세요 헬스장으로 네 그냥 헬스장으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 공원으로 가도 되고요 저는 산책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걷기 운동이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정말 빠르게 한 시간씩 매일 걸으면은 무조건 살 빠집니다 일단 그냥 가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할 때 가장 힘든 건 생선 대가리 1회 때였거든요 아직까지 그 그 향이 아직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져요 코끝에서 느껴지고 왜냐하면 처음이었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대로 막 인지가 안 돼 있었고 심지어 그 제작진들도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되게 망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런 눈빛도 나오고 네 아무튼 그때가 이제 좀 처음이다 보니까 첫 해가 제일 고생스럽지만 또 제일 기억이 남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두 번째 방송에서 고라니 생간을 생선 대가리가 났다 네 초반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박상훈님께서요 자연인 찾으러 가다가요 만나기 전에 체력 방전된 적 있으세요 하셨는데 초반에는 뭐 흔하게 있었죠 아니 최근에 그 TV 나오신 것도 뭐 한 7시간 가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름의 이제 이제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예 좀 조절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나는 또 음악도 들으시고 네 아 김지은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혹시 연락하시는 자연인 분 계세요? 어 그렇죠 가끔 가끔 이제 연락하는 분이 계시죠 서로 안부도 좀 묻고 이렇게 네 근데 다 그것도 귀한 인연이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근데 그분들 중에 초창기에 만나신 분들에는 또 휴대전화를까 없으신 분들도 꽤 계셔서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걸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가야만 진짜 찾아가야 돼요? 가야만 만나야 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와 그러시겠다 네 근데 인연이에요 이것도 아 그럼요 자연인 촬영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은 부대찌개다 어떻게 보면 부대찌개가 되게 도시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좀 핸도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근데 다 그냥 많이 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산에서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사각 햄이 나오니까 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최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와 거기서 약간 제 입맛에는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상상만으로 그냥 이게 제일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3733님께서요 저는 38살 남자인데 애들이 다 크면 섬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슬슬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한 군데만 추천해 주세요 어디가 괜찮을까요? 지금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고요 원래 고향은요 전라도 광주하고 보성벌교 쪽이었습니다 하셨는데 진짜로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면 섬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한 열흘 정도나 한 달 정도를 체험해 보라고 미리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향 쪽이 좋을 거예요 고향 쪽이 좀 편하고 고향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살 생각으로 가시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한번 지내보시면 답이 나아요 좀 몸풀기 같이 한번 가서 살아보고 왜냐하면 또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나 다를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게 다 극복 가능한지도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보통 자연에 가면 2, 3일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게 생활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고향 쪽에 가셔서 조금 살아보시면 또 생각이 바뀌실 수 있다 근데 뭐 좋으면은 계속 진짜 준비 잘 하셔서 맞습니다 가시면 되고요 3대 운동성 자랑하러 오셨는데 처음에 응원을 내게 된 계기는요? 네 하고 싶어서 저도 이게 가장 처음에 마음 먹으신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아까 그랬잖아요 BTS 노래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인생 살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진짜 응원을 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예전부터요? 네 근데 이거 실천을 못 옮겼는데 근데 그 응원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저한테 맞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에 직접 관련된 노래가 없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는 있는데 직접 운동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가사에 대퇴 사두근이 나온다거나 2도밖근 3도밖근 예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운동에 관련된 직접적인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야 그럼 이거 내가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운동성이 길잡이가 되어주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3대 운동을 완성한 거죠 처음에 이제 스쿼트 그 다음에 이제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낸 게 이제 벤치프레스까지 아직 근데 우리가 운동성 하기에는 장르가 조금 더 남아 있잖아요 운동의 장르가 아니죠 뭐 복근도 있고 2도밖근 3도밖근도 있고 세부적으로 가면 나중에 퓨처링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정말요? 저도 또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인으로서 그냥 하시는 말 아니죠 아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네 안 바빠요 저 아 이게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면은 인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처링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그럼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구나 되게 내가 안쓰러운가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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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동질감을 느껴서 그래요 아 진짜로 저는 진짜 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후보군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아니요 그 있어요 맞아요 나르샤씨랑 또 할만한 노래도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아 이미 있어요? 먹지마라고 아 먹지마? 네 먹지마! 먹지마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3부에서 이승윤씨 음악세계를 더 깊이 탐구해볼 건데요 먼저 3부 시작하자마자 신곡이죠 벤치프레스를 우리 이승윤씨가 라이브로 아 나 어떡하냐 아 나 어떡하냐 집에 가면 안 돼요 라이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신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밀어밀어보죠 이게 쏙쏙 들어온다 후렴구가 여러분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인생 뭐 있어요? 네 그냥 뭐 밀어붙이는 거죠 아 밀어붙이는 거지 저는 노래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숨져요? 이게 운동이 되네 이거 운동이 돼요 노래가 운동이 되네 나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천천히 드세요 첫 곡으로 우리 이승윤씨 라이브 벤치프레스 듣고 왔고요 아우 신난다 강하수님의 와우 리듬 너무 좋고요 운동 안 하고 못 빼겠는데요 하셨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승윤씨의 어떤 기획력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헬스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래가 네 그래서 좀 운동 장려하고 좀 운동 동력성 아우 좋다 운동해야지 9863년 노래 좋다 은근히 섹시한 힙합 너무 좋은데 부쳐부쳐 프로틴 가사 쓰셨나 봐요 그렇죠 가사에 프로틴이 나오긴 쉽지 않아요 일단 아 너무 좋다 전주랑님 엄마 이거 무슨 일이에요? 너무 신나는데 르샤 언니 옆에서 완전 잘 어울려요 나르샤씨가 또 운동 워낙 잘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이 춤 이거 알잖아 밀어밀어 붙여 밀어밀어 붙여 이거더라고요 음악방송 봤더니 김용화님이 자연인으로 몸에 좋은 것만 드셔서 그런 건 목소리 트이셨는데 아니 연습을 스튜디오에서 한 게 아니라 계곡에서 했어 진짜 궁금하셨네 계곡 물소리를 뚫어야 돼요 일단 와 이건 진짜 명창들이나 하는 거지 정말 그 산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 계곡에서 하면은 계곡 그 물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요 진짜로 저도 진짜 한 번 가야겠다 목청 트이게 김수정님이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 김성희님은요 이거 가사는 누가 썼어요? 대박이에요 이거 가사 제가 썼어요 제가 쓰고 이제 다른 마이너스라는 래퍼가 또 정리를 해줬죠 작사도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게 진정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표현하신 거니까 진심으로 진심이신 거예요 아 멋있다 제일 어려운 거 있으셨어요? 이 가사 쓸 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너무 할 말이 많고 장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상황이 네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덜어낼 거 덜어내고 근데 이제 또 그 라임을 맞춰야 되잖아요 힙합은 또 힙합이니까 근데 그런 거 근데 제가 이제 밀어보고 얘기하던가 밀어 밀어 거울 보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밀어밀어보고 얘기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좀 이제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정리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또 잘 정리를 해줬어요 아니 진짜 가사가 명확히 들어맞아요 맞아요 정확히요 다 제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저작권료를 좀 노리셔야 되는데 1원 들어왔다면서요? 아 이게 첫 번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크게 아 죄송해요 작품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니 처음 꼭 닥치고 스커트를 내고 나서 원래 6개월인가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저작권료가 들어오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진짜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는데 띵 하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1원이 뜬 거예요 1원은 어떻게 하면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또 들어올 건가 보다 하고 계속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기다렸어 한 10분 정도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와요 어떻게 그 처음 저작권료 들어온 게 진짜 1원 들어왔어요 그 첫 앨범 내시고요? 근데 1원은 저도 좀 이상한데 어떻게 1원은 어떻게 들어오지? 내가 물어봤더니 다 처음이래요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저는 1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첫 달에만 1원이 들어오는 건가? 글쎄 근데 첫 달에도 1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던데 저도 사실 1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하던데 저도 사실 1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하던데 내가 다 물어봤어 1원은 아무도 없어 역시 기를 다 튀어주시네요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벤치프레스 좀 많이 들어주세요 벤치프레스 지금 100원 도전하고 있습니다 뒤에 공 좀 많이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노래는 누가 들어도 완전 힙합 장르잖아요 힙합을 또 선택하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가요? 내가 표현하고 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를 제가 랩으로 이거를 제가 이제 뭐 가창력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이걸 랩으로 하면은 많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좀 한창 제가 이 앨범을 낼 때 트로트 열풍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트로트 앨범을 많이 냈는데 저는 그냥 힙합으로 가자 아니 너무 장르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네 가장 좋아하는 힙합 가수 있으세요 그러면? 뭐 국내나 국외의 힙합 가수? 뭐 영향을 받았거나 저는 그 저 랩 가르쳐준 마이너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해요 랩을 정말 잘하거든요 아 그분한테 좀 많이 또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으셨나 봐요 맞아요 황태경님께서 노래 진짜 멋진데요 운동송이 발라드 버전도 꼭 내주세요 하셨는데요 운동송인데 발라드 버전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거는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이미? 여러분들 이거 봐요 어떻게 제목 공개할까요? 제목이요? 이거 스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공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음... 아 그렇죠 처음 여기 나가겠네요 네 나가는 거는 스포가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저작권이요 이런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 스포 계속 해도 됩니다 안될게 뭐야 스포 좀 해주세요 살짝 근손실이라고 발라드예요? 발라드 버전으로 제목이 근손실이에요? 네 근손실 떠나는 근육에 대한 어떤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슬프게 슬로우랩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그녀가 아니라 근육이 떠나는 아쉬움 그녀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나가는 거지 이거 발매한 언제 예정이세요? 이거는 그 왜냐면 근손실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사람들이 춥고 그러니까 운동 안 한다고 그럼 내 몸을 다 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봄쯤에 떠나간 근육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근손실의 마음을 표현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라이브 한번 하러 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근데 진짜 상상 안 가요 이승현 씨가 발라드 노래 하시는 게 근데 저는 되게 파워보컬로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돌아와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막 외칠 거예요 잘못했다고 임재범 씨 같이 막 파워보컬로 절규하는 그런 절규하는 이승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발라드 나오면 꼭 여기서 라이브 해주시겠다고 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불러만 주세요 우리가 1원은 또 용납 못하잖아 계속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해 1원 안 받고 말지 돌려주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차라리 주겠다 가져가라 저도 돌려주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 근데 이승현 씨가 지금 이 3대 운동송을요 여러분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힙합의 명가죠? 브랜뉴 뮤직에서 제작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들 깜짝 놀라세요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는지 그렇죠 이제 그 라이머 씨가 그렇죠 자연인의 엄청난 팬이에요 브랜뉴 뮤직의 수장 라이머 씨가 자연인의 엄청난 팬인데 제가 이제 우연히 안현모 씨랑 방송을 같이 나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첫 만남을 가졌고 처음 만나서 동갑이어서 친구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라이머 그 친구가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그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머는 그 당시엔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혹시 뭐 음악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음악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얘기해라 괜찮으니까 얘기해라 그랬는데 제가 어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나 사실 운동에 관한 노래를 랩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은 뭐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가사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라이머가 거기에 감동을 했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장난이 아니구나 괜히 던져본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사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참여해서 이제 도와준 거죠 이거 봐요 진심은 통한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제가 아마 장난식으로 그랬다면은 아마 그 친구도 안 해줬겠죠 그럼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구나라고 넘어갔을 텐데 진심으로 가사를 써서 바로 다음날 이렇게 보내주시면 프로듀서나 작곡가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진심이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좀 뭐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워낙에 이제 편하게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요 자신감이 많이 붙게 되고 항상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내가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잘한다 잘한다 해줘요 아니에요 잘하는 거는 그만큼 이끌어주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 이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같이 작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저는 라이머 씨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 누가 하든 간에 난 내 생각이 중요하다 라이머 씨가 요새 뭐 전화 좀 피하는 것 같은데 계속 밀어붙이세요 밀어밀어 근데 정말 좋은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아유 그럼요 자 이렇게 힙합의 명가 브랜뉴 뮤직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3대 운동성이 이 노래가 원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조죠 원조 닥치고 스커트 저희가 이거 또 라이브 하셔야 되는데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1년 만에 해봅니다 해봐야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김성희 님이 부담 갖지 말고 부르세요 우리 그렇게 까칠은 사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김성희 님 여러분들 닥치고 스커트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여러분 스커트하고 예쁜 힙을 가지세요 앞으로 계속 라이브만 해주세요 너무 좋네 힘드시죠 이거 오랜만에 1년 만에 해봤어요 닥치고 스커트 아니 이성현 씨 땀 뻘뻘 흘리고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가사를 이것도 가사 쓰신 거죠 이거 썼죠 이거 제가 이거 1원이죠 이게 1원 나왔어요 꼭 그렇게 확인해 사사를 해야 돼요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1원이야 역주행 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스커트의 중요성 말씀드리잖아요 조윤정 님이 가사 진짜 사이다다 오늘 역시 닥치고 스커트 운동하시겠다 이제 윤정 님 파이팅 하세요 최혜수 님이 운동할 때 틀어놓고 하면 진짜 최고일 것 같고요 박미나 님이 아니 승윤 씨는 이 정도 되면 쇼미더머니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요 전 직원이 일손을 놓고 다들 랜선 콘서트 하는 것처럼 난리 났어요 지금 박지민 님도 나 오늘 이거 헬스장에 틀어달라고 해야지 우리 코치 님이요 운동 시키기 딱 좋은 노래일 것 같은데 이거 하체 없어지겠습니다 하셨어요 저희 잠깐 쉴까요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산에 가시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잠깐 땀 좀 닦고 올게요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많은 분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고요 혹시 백신 맞았는데 얼굴 빨개지고 지금 괜찮냐고 건강을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쉬려고요 이제 쉬셔야죠 유성원 님이 저 닥치고 스쿼트 다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치 플러스 2 사랑해주세요 3대 3대 9689 님 이승윤 화이팅 파이팅 여러분들 이 노래 바로 톡 프로필로 지금 저장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공을 달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원 됐네요 이제 아싸 6254 님이요 샤디 운동송 피처링 기대되어 하셨는데요 전 정말 진심이거든요 네 언제든지 그럼 연락드릴게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요 정말로 네 오늘 이제 음악 살롱에 오늘 또 음악인으로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음악인으로 나온 건 처음인데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라이브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다음에 신곡 나오면 무조건 불러주세요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많이 해봐야지 늘어요 네네네 여기서 하세요 네 여기서 할게요 네 여기서 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산의 정기를 느끼고 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요 이승윤의 데드리프트 마무리까지 이걸 라이브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좋다 예예 노래만 들을 거예요 네 자 저는 이승윤씨에 인사하면서 내일 2시 20분에 다시 만나고요 요거만 같이 할게요 근데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우라카다브라 하아니요 바다를 타고 Are you ready for the live action plan? 감사합니다.